컴퓨터 여기 조심하세요. 자 오늘 처음으로 골든디스크라는 큰 시상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. 부탁드릴게요. 네 굉장히 이제 뜻깊은 장... 뜻깊은 하루가 또 될 것 같은데 이동할게요. 일단 아로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. 몇 주에요? 와? 가야 된다 해가지고. 다녀오겠습니다. 아동. 아유, 박독교. 난 오늘의 컨셉 약간 점잖음이거든요. 오예? 진짜 롯데? 콘셉트를 약간 수다를 줄 수 있는. 아 너무 맞아요 맞아. 우리의 아키야! 그래 아키야. 오우 우리 알았어! 전통한데. 아키야 카메라 앞이다! 뭘 봐요. 사람이 뒤에.. 뒤에 표가 안 보이는데. 원래 너희 콘셉트를 보내준게. 쭈구리 어때? 쭈구리. 쭈그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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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뭔데 거기 있는데? 창가하잖아 창가했잖아 일단은 이제 뭐 해야 돼 저희는? 그 과정 골드에 나오게 된 소감을 아까 예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? 일단 다시 그럼 할게요 골든디스크라는 운이 형 들어가주세요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엠제 형 지금 얘기하니까 운이 형 원시였다고 네 저 어차피 엠제 형 엠제이 오늘만 들어갈게요 네 오늘 이렇게 골든디스크로 참가하게 된 이 아 뭐라지 형이 핫 오 아니에요 오 뭐라고요? 야 이거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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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에 봐보자 200년이 될 수도 있다 2년이 될 수도 있다 902년 오늘 댄스 브레이크 잘 할 수 있겠지?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제 이거 좀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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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아니면 그냥 아우 아우 으 아우 아우 ... ooo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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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nobody touch me 그 하 ow vi 해 정 o we 이 형 사심 남아서 막 이상한데 만지네? 뱀파이어스 남녀 베스트 퍼포먼스 한주트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뱀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빈이 포함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퍼포먼스 3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뭔가 2020년 새 출발을 굉장히 금빛으로 물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번에 경자년을 맞이해서 우리 아스트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도 함께 파이팅 넘치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우와 이거 안 되겠다 상을 또 받는다고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다 우리 아로아 덕분에 반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로아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더 좋은 무대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로아 고지 아로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ип포즈 가능한 사람 아로아 두포즈 인증이셨죠 요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